여러분 드디어 끝났습니다 물론 언제 어떤 단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진행 중이던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건이 완벽한 결과를 내지 못해서 아쉽지만 마음은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민사소송 한 건에서 약 12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요 배상하는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서요 진싸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018년부터 바른미디어를 향한 민형사소송이 시작되었는데요 특별히 기독교 보금선교회, 즉 JMS에서 많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송이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소송 과정 중에 한 명의 검사가 같은 내용의 두 사건에 대해 다른 판단, 즉 하나는 죄가 안 된다, 하나는 죄가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황당한 일도 겪기도 했는데 결국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또 듣기 힘드실 것 같아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면서 느낀 점을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10건이 넘는 소송을 하면서 딱 한 건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머지는 일부 사건은 변호사 의견서만 받는 정도 일부 사건은 전체를 다 혼자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민사 한 사건은 제가 직접 답변서와 준비 서면을 전부 준비해서 대응했고 완벽하게 승소를 했어요 또한 한 형사 사건은 경찰서 조사조차 받지도 않고 각하 처분이 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고소였어요 그런데 고소인을 봤더니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경찰에서 조사는 받으라고 몇 차례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렇게 대응했죠 성립하지 않는 고소사건에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버텼죠 그랬더니 경찰은 법대로 하겠다라고 언포를 놓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발 법대로 하시라 법대로 하면 제가 조사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건이다 각하 처분을 해달라라고 맞섰고 결국 조사받지 않고 검찰에서 각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이런 몇 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법을 잘 알아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를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저는 법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법을 잘 알아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변호사는 전문가니까 맡기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한 전문가에게 돈 주고 맡기면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전문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꼭 좋은 표현만은 아니구나 전문가니까 맹신하게 되고 전문가니까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고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을 경험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판례를 뒤지고 해당 내용을 공부하고 직접 서면을 써보고 이런 노력들을 해보니 어느 순간 저와 유사한 사건을 겪으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레 저에게 오는 웬만한 문제제기는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생겨서 불필요한 재정지출이나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우리가 딛고 있는 자리에서 이런 노력들이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 소송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을 구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소송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소송 비용을 지원해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2단과 관련된 사역과 소송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지라 언제 소송이 들어올지 또 모르겠지만 잠시나마 소송이 없는 이 시간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력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